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 주들이 상당히 실적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말 이야기 힘든 주가 위치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개선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상당히 많이 누르고 있는데 상당히 인위적으로 많이 누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한중 정상회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죠. 저평가가 좀 심하게 된 중국 관련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 주들이 먼저 아주 강력하게 랠리를 펼쳤죠. 게임 주들 아주 장기 하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게임 주들 랠리가 좀 펼쳐졌는데 다음 급등 테마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 일단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파라다이스가 실적이 2분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주가는 적자를 보던 수준보다도 더 낮은 주가 수준까지 밀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대다가 어느 시점에 게임 주처럼 급등 테마로 갑자기 분위기를 탈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라다이스, 롯데원강, 아모라, CJ 등등 많이 있죠. 중국 주들. 외교 소식통 에이펙 계획이 한중 정상회담 협의 중이다. 성사가 되면 1년 만에 윤 대통령과 시진핑 회담이 가능할 거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사드 때문에 단체 관광을 금지를 했었죠. 그런데 단체 관광도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허용이 된 상태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방문이 늘어나고 있죠. 데이터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휴과 주석이 15일에서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1년 만에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어떤 일정으로 어떤 의제로 이야기할지는 서로 협의 중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강화하고 이견은 조율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의미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한중 양자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 소식통은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그래서 11월 15일 내일이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회담 시간은 25분 정도다. 1년이 지난 만큼 지난해죠. 아 지난해 지난해고 1년이 지난 만큼 다자 외교 무대를 통해서라도 한중 정상 교류의 모멘텀을 이어갈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이후로 한국을 9년 넘게 찾지 않은 시 주석인데 얼마 전에 시 주석이 때가 되면 한국에 한번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내년이 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진핑 주석이 본인이 시점에 얘기한 내용이죠. 소식통 26일 전후에서 11월 26일이면 다음 주가 되죠. 다음 주말 일요일입니다. 전후에서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일정도 조회 중이다. 일단 한중일이 먼저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린다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가마카와 요코 일본 외부상이 지역 정세와 인적 교류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4년 만에 재개될 한중일 정상회다. 성살 위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중국수들 지금 상당히 많이 모멘텀 높고 짓눌린 상태지만 아주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019년 8월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제 한번 열릴 때 됐죠. 11월 말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삼국이 조율 중이다. 삼국 외교장관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 쉽지는 않으나 삼국 모두 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조속한 신뢰에 개최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제 확정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실무제관회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회의와 정상회의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관례고 외교장관회의가 성사되면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도에서 마지막으로 개최했는데 4년 가까이 죽는다. 지금 점점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주들이 상당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주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정말 대표적인 게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온 파라다이스를 예로 들기가 가장 좋은 기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바닷건이죠. 이때 매출이 4천억대, 적자가 800억, 400억, 그리고 작년에 흑자 영업이익이 100억, 매출이 5,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이 4천억대, 4천억대, 5,600억 올해 매출, 예상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2분기, 3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왔죠. 500억 넘었고, 500억 넘었고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아주 바닷건까지 밀어내렸죠. 억지로 억지로 밀어내린 주가의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전년 대비해서, 전년, 여기가 전년이죠.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600% 급증을 했습니다. 1,600%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당히 크게 증가했죠. 그런 1조가 넘으니까 이런 엄청난 실적을 보였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상당히 좋죠. 지금 드랍률도 좋고 매출도 잘 나오고 모든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종도 이제 아주 큰 리조트가, 복합 리조트가 드디어 이제 개장이 되죠. 그럼 이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파라다이스 세가삼이, 이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많이 눌러져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많이 눌러놓고 이제 호재가 뜨면 밀고 올라가는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케일도 어제 이유 없이 그냥 얻어맞았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밑으로. 호텔신란의 일회성 실적이 별로 안 좋다.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다. 이런 걸로 많이 밀려 내렸고 그리고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얘는 위치가 많이 올라가 있죠. 조정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분 인수 지분 인수 소식으로 실적이 안 좋지만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죠. 그리고 조정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관련주들, 화장품주들, 그리고 카지노주들, 여행주들 이쪽이 상당히 지금 소외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 이런 한중정상회담, 한밀정상회담이 먼저 될 거고 또 그리고 한중정상회담, 시진핑의 방문 이런 소식이 이제 나오게 되면 실적이 아주 좋은 조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의 VIP, 메스 고객들이 점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이 0.8대 수준으로 지금 적자를 보던 그런 기어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는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 충분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대세도 대세도 금리 인하 쪽으로 내년도부터 갈 가능성이 높고 대세 상승에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실적 뭐니뭐니돼도 주식 시장이 영원한테만 실적이죠. 실적이 폭증을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주가 위치에 갖다 놨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어거지로 눌러놓은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실적에 맞는 주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찍어 눌러놓고 공매도를 엄청나게 갚았습니다. 공매도가 200만 주가 넘었는데 지금 140만 주까지 공매를 받아권에서 열심히 갖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라서 중국 주들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